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국정감사에 출석해 전두환 핵심 측근들로부터 5.18 발포와 관련한 전두환 주도중심성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80년 5월 27일 새벽 시민군 최후 항전에 앞서 신군부가 유혈 진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전두환이 이를 최종 승인했을 것이라는 유력 근거가 나와 현재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전두환은 주로 국방부 장관실에서 머물며 2군 사령관, 육군 참모총장들과 모여 발포 명령과 충정 작전 등을 논의했던 걸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이 목포종합경기장에서 시작됩니다. 웅비하라 전남의 땅 울림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개회식은 잠시 후 오후 5시 20분에 사전 행사가 진행되며 6시 20분부터 개식 선언, 선수단 입장, 성화, 점화 등의 공식 행사가 이어집니다. 지난 2008년 이후 전남에서 15년 만에 다시 열리는 이번 전국체전은 전국 17개 시도선수단과 18개국 해외동포선수단 등 2만 9천여 명의 역대 최대 규모 선수단이 참가하는 가운데 오는 19일까지 목포 등 전남 1원에서 펼쳐집니다. 광주 지역 교복 대리점 업주들의 교복값 담합 비리와 관련해 광주시 교육청이 교복 구매 방법 등을 담은 매뉴얼 개정에 나서고 교복 대신 평상복 체제로 전환할지 여부를 검토해 실현 여부가 주목됩니다. 이정선 교육감은 최근 광주시 의회에서 열린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평상복과 교복을 함께 입는 생활교복 도입 등 제도 개선에 나서는 것을 비롯해 현행 교복 체제를 유지할지 여부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광주지역 교복 대리점주 31명은 2021년부터 학교 147곳이 289차례에 걸쳐 발주한 교복 구매 입찰에서 입찰 금액을 사전에 담합해 30억여 원을 챙긴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광주신세계백화점 확장 이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심의가 오늘 열린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광주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광주신세계백화점 확장 이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심의 공개 여부에 대한 논의 끝에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달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지만 이 개정조례에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회의는 광주신세계가 지난해 11월 이마트와 주차장 부지의 통합 개발을 위해 제안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심의입니다. 광주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과 관련해 제기된 소송에서 한양이 잇따라 패소한 가운데 한양직인 KNZ스틸이 주주권 확인 소송에서 승소해 사업이 세국면을 맞았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1부 유상호 판사는 KNZ스틸이 우빈산업과 빚고울중앙공원 개발 측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KNZ스틸이 빚고울중앙공원 24%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며 빚고울중앙공원 개발은 해당 주식의 명의 개설 절차를 이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광주중앙공원 1지구 관련 주주권 확인 소송으로 한양직인 KNZ스틸이 승소함에 따라 시공사 선정을 놓고 한양직이 반격의 기회를 잡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피고 측은 곧바로 항소를 제기할 계획입니다. 광주전남의 270여 학교가 산간에 위치해 산사태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 비탈면 재해 위험평가 자료에서 광주는 292개 학교 가운데 37개 학교가 산간에 위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은 843개 학교 중 233개 학교가 산간에 위치해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 위험 요인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승남 국회의원은 지난 6월 사망사고가 난 한평군 학야 양수장의 원격 수문 개폐율은 23%에 불과하는 등 자동화 사업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수문 관리인이 폭우 속 점검에 나섰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한국농어총공사가 농업용수관리 자동화에 3,243억 원을 투자하고도 나주와 경북 안동지사는 지난 2년간 원격 개폐가 한 건도 없었고 해남지사 역시 573건의 개폐 가운데 9건만 원격 개폐하는 등 원격 개폐율이 56.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